오늘의 요리 얼갈이 콩탕과 콩 비지전을 다시 살펴볼까요? 얼갈이 콩탕은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얼갈이를 줄기 쪽부터 넣어 데쳐주세요. 얼갈이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짠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믹서기에 불린 콩, 물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. 그런 다음 체에 면포를 깔고 그 위에 콩물을 부어 건더기를 걸러내줍니다. 냄비에 콩물을 넣은 뒤 뚜껑을 살짝 열고 끓여주세요. 여기에 소금, 얼갈이를 넣고 한소끔 끓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얼갈이 콩탕 완성! 콩 비지전은 우선 팽이버섯, 대파, 당근은 곱게 다져주세요. 그런 다음 팽이버섯, 대파, 당근, 콩 비지, 밀가루, 소금, 물을 섞은 뒤 동그랗게 빚어줍니다. 들기름, 식용유를 섞어 팬에 둘러주세요. 반죽을 올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콩 비지전 완성! 오늘의 요리, 얼갈이 콩탕과 콩 비지전으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. 다음 시간엔 짭조름한 맛에 한 번! 푸짐함에 두 번 반하는 젓갈 김밥! 기대 많이 해주세요! 한국대회 국내 소place